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? 사은데 어디서? 뭐요? 미스야 미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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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겁먹었다 진짜 겁먹는 거야? 너무 귀엽다 저 감안! 진짜 귀엽다 들어와 잘 잡아요 진짜 귀엽다 들어와라 털 어떻게 해 찰랑찰랑거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네 대단하다 털 그렇게 하면 거의 한 마리 만들 수 있다던데 그러겠다 잘 잡으세요 제사시키야 이긴다 이리와 공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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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가 아니야 공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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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는 공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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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als 공주야! 5km 공주압 공주야! 공주야! 오늘 학원에서 애들 시켜야 되니까 일찍 와서 학원 가서 애들도 시키고 집으로 가면 돼 그렇게 해야 될 거였어요 나는 많이 가버려 나는 많이 가버려